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연소공학으로 한번 가볼게요 연소공학도 여러분들 보시면 21번 화격자 연소에서 석탄을 연소시킬 경우에 화염 이동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뭐냐면 4번이래요 탄화도가 높을수록 화염 이동속도는 커지다 잘 안됐죠 탄화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우리 뭐야 차카온도도 하면서 탄화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탄화도라는 것은 뭐야? 금이 탄소로만 되는 정도를 말한다고 했죠 탄화도가 진행된다는 것은 그 물질은 다른 물질 없이 무조건 다 탄소로만 돼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탄소는 잘 타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석탄에 불 붙일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연탄에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확산 속도가 빠르지가 못합니다 즉 보시면 석탄화도가 높을수록 화염 이동속도는 작아진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작아진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21번도 제가 원본을 보시면 석탄화도라고 그랬죠 그래요 맞는 거고 22번도 액체 연료의 연소용 번호 중에서 유량의 조절 범위가 일반적으로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유량 조절 범위가 가장 큰 거는 고압기류식 번호입니다 고압기류분모식 번호 23번도 옥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옥탄가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얘도 4번이 답이에요 이소파라핀에서는 메틸기 가지가 적을수록 적을수록 아니라 많을수록이에요 많을수록 중앙에 집중하지 않고가 아니라 집중할수록 옥탄가가 증가한다 그랬죠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연소속도를 지배하는 이유는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죠 연소속도는 공기 내 산소의 확산속도 3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25번 착하점 너무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압기류식 번호가 지금 두 문제 나왔네 액체 연료의 연소 형태 액체 연료 연소 때문에 액체 연료 연소 장치 요거에 대한 문제는 시험에 꼭 나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신경 써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7번도 다음 중 그 흐름이 잘 발생되기 쉬운 연료 순으로 나열된 것은 그랬어요 그 흐름이 잘 발생된다는 것은 연료 중에 어떤 함량이 높은 거야 휘발 분해 함량이 높은 거예요 그쵸 매연이나 그 흐름 형태 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고체 연료 여러분 보시면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기체 연료 중에서 고체 연료가 있고 그 다음에 액체 연료가 있고 그 다음에 기체 연료가 있는데 가장 양호한 연료가 뭐예요 기체 연료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거 매연 같은 경우 그 흐름 같은 경우는 작게 나오는 거 좋은 거니까 여기서 지금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체 연료가 그 흐름이나 매연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거고 액체 연료고 그런데 기체 연료가 가장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 가장 적당한 게 1번이 될 거예요 타루 중류 석탄가스 그 다음에 LPG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해되시죠 28번도 연속가스 분석 결과가 CO2는 17.5 그 다음에 O2는 7.5 그 다음에 CO2 맥스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최대 탄산가스를 구하는 식이 있는데 최대한 CO2 맥스 퍼센트를 구하는 식이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일온 공기 중 CO2 함량 그쵸 이건 어떻게 나타나요 CO2 중에 CO2의 함량 곱하기 100 요식에서 나타나고 이게 지금 배기가스 배기가스의 분석 결과 완전연소냐 불완전연소냐 구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구하는 식들이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떤 말이야 얘는 무슨 말이야 CO2 맥스하고 공기비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공기비 M에다가 CO2량을 곱해주면 된다 이런 식이 있었죠 요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면 21-O2분에 21 곱하기 CO2 요식을 이용하라 죄송합니다 요식을 이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 산소 농도 있죠 그쵸 함량이 있고 그 다음에 CO2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적용하시면 되는 문제다 됐습니다 뭐 됐고요 그 다음에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제가 또 풀어보셔 드려야 될 문제는 3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요 조성이 탄소가 87 수소가 11 황이 2%인데 합이 100% 맞죠 2%였다면 이 중요 연소에 필요한 이론 습연속 가스량은 그랬네요 이거 보시면 습연속 가스량이래 즉 이론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론이란 말 이론 습연속 가스량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는 거야 GOW를 구하시는 거예요 GOW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이제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0.79A0 플러스 연소에서 생성되는 물질 이걸 생각하라 그랬죠 연소에서 생성되는 물질 그러면 탄소가 있으면 뭐가 나가요 CO2가 나가고 수소가 있으면 H2O가 나가고 황이 있으면 SO2가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구해야 되는 거야 이거 A0하면 구해야죠 그 다음에 CO2의 양 구해야죠 그쵸 그 다음에 H2O 구해야죠 그 다음에 SO2 구해야죠 이런 걸 다 더해줘야지 GO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론 공기량을 한번 구해보면 이론 공기량은 항상 뭐예요 이론 산소량을 먼저 구한 다음에 0.1 분의 1을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 산소량 구할 때는 1.867 곱하기 탄소의 함량이 0.87이죠 87%니까 0.87 플러스 5.6 곱하기 수소의 함량입니다 수소의 함량이 0.11 0.11 플러스 그 다음에 0.7 곱하기 S 0.03이 되나요 0.03 0.02 0.02 0.02 0.02 요거에 요기까지 같이 뭐죠 이론 산소량이지 요거 전체에다가 곱하기 0.1 분의 1을 한게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 얼마나 나오는 거냐면 10.73이 된대요 10.73 메타의 3승 퍼 킬로그램이라는 게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CO2량을 구할 때는요 CO2량을 구할 때는 탄소가 연소가 돼서 우리가 뭐가 나가는 거야 CO2가 나가는 거예요 얘가 12kg 이었을 때 CO2는 얼마큼 나가는 거야 22.4 메타의 3승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가 지금 얼마큼 있대 0.87이 있대요 요 때 X죠 요 때 X 그러면 얘도 계산해 보면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적용하지 말고 요걸 보면 1.867C가 되는 거야 요거랑 똑같이요 그러니까 탄소가 연소할 때 들어가는 산소량과 탄소가 연소에서 나오는 CO2의 양은 같은 거예요 이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보시면 이제 우리 많이 풀어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1.867 곱하기 0.87 X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즉 어떤 거 메타의 3승 퍼 킬로그램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도 H2O도 나타내야죠 H2O는 어떻게 해 H2O 플러스 2분의 로트가 뭐가 나와요 H2O가 나와요 얘가 2kg이었을 때 얘는 얼마야 얘는 22.4M에 3승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H가 지금 얼마라고 수소가 0.11 0.11이 있었을 때 얘가 X가 된다는 얘기지 얘가 여기 색깔리지 말은 게 수 H2O를 구할 때는요 수소가 연소할 때 들어간 산소량의 2배예요 맞죠 얘는 1분의 1몰이고 얘는 1몰이니까 그렇죠 2배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고요 5.6H가 아니라 5.6H가 아니라 11.2 곱하기 H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11.2 곱하기 0.11 이게 수소가 연소할 때 나오는 H2O의 양이 되는 거죠 황도 보시면 황도 보시면 S가 연소가 황이 연소되면 SO2가 나오죠 얘가 32kg이었을 때 얘는 22.4M에 3승이 나가는 거고 황이 지금 얼마큼 있대요 0.02가 있었을 때 얘가 X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0.7S 똑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그래서 황이 연소할 때 들어간 산소량과 황이 연소에서 생성된 SO2의 양은 같다 그렇죠 황이 연소에서 연소할 때 들어가는 산소량과 황이 연소에서 SO2가 나가는 양은 같다 이런 얘기지 0.7S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요걸 갖다가 다 더해져 버리면 어떤 거 더해줘야 돼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1번 나왔죠 1번 이게 뭐가 A0 그 다음에 두번째 얘가 CO2량 세번째 얘가 뭐가 H2 그쵸 그 다음에 네번째 얘가 뭐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0.7 곱하기 0.02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미분탄 연소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이거는 답이 4번입니다 어 이게 설비비와 유지비가 미분탄 연소는 여러분 괴탄을 잘게 부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 제비산의 염려가 우리가 분진제가 여러분 미분탄 상당히 이제 재가 많이 발생되는 거죠 잘게 부순 것 같다 연소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발생되고요 예 그 다음에 어 집지장치가 필요하죠 별도 설비가 어 필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집지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됐고요 38번을 볼게요 내 용적이 160m의 3승에 밀폐된 실내에서 2.23kg의 부탄을 완전히 시킬 때 실내에서의 산소 농도는 퍼센트로 몰았네요 단 표준 상태고 기타 조건을 무시하고 공기 중 어 용적 산소율을 21%다 그랬네 음 지금 만약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보는 거야 실내에서의 산소 농도 물어봤죠 실내에서의 산소 농도 근데 퍼센트로 물어봤어요 근데 어쨌든 실내에서의 산소 농도를 퍼센트로 물어봤는데 퍼센트 근데 퍼센트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지금 분모 분자가 단위 같다는 얘기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실내에서의 용적이 160m에 산소의 삼성이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몇 퍼센트냐 산소 농도 우리가 O2 농도를 퍼센트로 물어보는 건데 식을 한번 만들어보면 이게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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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을 만약에 얘를 메타의 삼성으로 잡았다 그러면 우리가 O2도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메타의 삼성으로 나타내면 돼요 이거에다가 어떻게 곱하기 100 이게 식이 되는 거죠 실내 용적에서 산소의 농도가 얼마냐 이 얘기죠 맞아요 그런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먼저 보시면 산소 농도는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산소 농도가 실내 용적이 160이 있죠 근데 산소 농도가 얼마큼 있나 보면 원래 산소 농도는 얘가 어떻게 있는 거야 160m의 삼성 중에 21% 그러니까 0.1이 산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탄이라고 그랬어요 부탄이 연소되면서 산소를 소비하지 그렇죠 그 양을 빼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C가 4개 H가 10개인 부탄을 연소를 시키면 6.5의 O2가 되나요 6.5의 O2 그러면 어떻게 4개의 CO2 그 다음에 5개의 H2O가 되죠 맞죠 그래서 부탄이 아마 이런 분자량을 구해보면 58이 될 거예요 얘가 58kg이었을 때 산소는 6.5 곱하기 32 즉 32라고 하면 안 되고 22.4라고 해야 되겠네 왜냐면 얘가 실내용족이 부피단이 나타내고 산소도 부피단이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얘가 22.4 메타의 삼성이면 지금 부탄은 지금 얼마때 2.23이라고 했네요 얘가 2.23kg이었을 때 얘는 X 그러죠 그쵸 그럼 얘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게 6.5 곱하기 22.4 22.4 곱하기 2.23 맞죠 나누기 58 눌러보면 5.598 나노에 이게 5.598 이게 어떻게 메탈 삼성이면 되는거죠 그쵸 그니까 부탄이 연소할 때 소비하는 산소량은 요만큼이란 얘기지 요만큼이 써였어요 그니까 지금 요식에 대입해보면 O2의 퍼센트는 O2의 퍼센트는 처음에 실내용지역이 얼마큼 있대 아까 160이 있다고 그랬죠 160이 있는데 지금 연소가 된 다음에 산소는 얼마큼 있는거냐면 전체 160 중에 0.21의 산소가 있었는데 요기에서 얼마큼 5.598이 지금 소비가 됐어요 이게 산소 정도가 되는거지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실내 연소되기 전에는 연소되기 전에는 연소되기 전에는 산소 농도가 얼마큼 있다고 우리가 160 중에 0.1이 있는거지 있는건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거야 연소가 되면서 산소를 소비하니까 소비하니까 요거를 빼주는 연소 후에는 요걸 빼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160 곱하기 0.21을 하면 실제 산소 농도고 요걸 눌러보면 33.6인데 마이너스 5.598을 빼버려야 돼요 그러면 28이 나오네요 28 나누기 168 되겠죠 그러면 0.175인데 이게 곱하기 100을 해버리면 17.5% 여기가 나오면 17.5%가 나옵니다 되는거죠 됐죠 됐죠 그 다음에 39번에 유동축 연소에 관한 설명인데 거리가 먼 것 그랬어요 그 다음에 40번도 한번 해결하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론하고 우리가 연소공학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요 때까지는 뭐 우리가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크게 어려운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네 우리 잠시 후에 우리가 다시 다음 시간에 나머지 감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